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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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라운드 게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겁니다.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이번 라운드에 게임이 됐습니다. 게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명, 2명, 3명만 다음 라운드 진출입니다. 16명 타볼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4명ți. 이번에는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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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발둘 공개시.. 아 사나없죠 이거는? 너무 사나없어요 그죠? 미션이기 때문에 오 1등을 다니고 있어요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거의 지금 1등 2등 2등 3등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꽂이 피었습니다 여기 잘 빠져요 자, 이 세 분들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분을 잠시 후에 선물을 한 번 해받을까요?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두 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분들 계셨습니다. 세 분들은 라운드 통과하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선물 하나씩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바로 바로 함께. 기선제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아주 힘들어서 지금. 자,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정석이 있어요? 네, 없어요. 네, 필요합니까? 네. 누구에게 주고요, 상? 다면에.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혀도하는 130만원짜리. 좋아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좋아요. 청소기네, 보니터다. 자, 청소기 있어요? 네. 청소기 없어요. 네, 이거 하면 누구 줄 거예요? 저거. 제가 가지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각오 한 번에. 형 지금 눈에 드는 건가? 하하하하. 형 지금 눈에 드는 건가? 하하하하. 오늘 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 형 지금 눈에 드는 건가? 하하하하. 오늘 별한 거 없습니다, 지금. 자, 최명구 안 변인. 마지막 라운드 게임. 동일이. 제기차기입니다. 와아. 제기차기. 제기차기를 해서. 제기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씩 주세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에. 한 1분 정도까지 이동해요. 1분 정도. 1분 정도. 자, 연습 시간. 일단 1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주세요 1분 누구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구를 해보니? 프로듀서 설명 드릴께요 잡으면 0개 잡으면 무조건 0개입니다 차다가 잡았다 그럼 거기서 0개로 끝납니다 끝나요 그냥 잡으면 탈락 잡으면 탈락 차다가 잡으면 탈락 기회는 2번을 드릴껀데 무조건 2번째 2번째 결과로 끝나요 뭐 할지 스탑을 할지는 본인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장준환 선수부터 1차 시기 장준환 선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정확하게 맞춰 정확하게 비디오 파동 가립이다 준비 시작 5 6 7 8 8 8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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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만원! 오브제컬렉션 총속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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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자, 일단은 장점 탈락! 현재까지는 1등은 10길! 마지막 김주성 선수! 1차 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기! 자, 준비되면 갈게요! 1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다섯, 다섯! 무조건 고! 무조건 고! 고, 고,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4차. 2개 입혀도 볼펜 벌 수가 고모님계 계단을 보습을 찾겠습니다! 5를! 자, 이렇게 해서 2개 입혀도 볼펜 벌 수가 mapping glaze 대신에 참여하십니다! 웬만하면 다 뽑을 것 같긴 해요. 전준호 보수! 나와서 선물 하나 가져가세요. 원하는 거 하나! 김주선 선수! 김부선 선수이시죠? 손호연 선수! 이세원 선수! 이재원! 이재원! 오케이! 장조만 후보님! 이재원 후보님! 이재원 후보님! 동행하시겠습니다. A.J. 오브지 컨디션 정석규! 이재원 후보님! 이재원 후보님! 이재원 후보 diauation tesicles! 선수 fian ihners! especially hers for the party 이재원. 이재원 후보님! 한 앞머나 선수로 특별한 선물 전달하도록 한 기념차감 한 번 데미지 세 분 다 오시고 특별한 선물 전달하도록 한 기념차감 한 번 데미지 세 분 다 오시고 소수단 여러분 이제 2021년도 마무리 훈련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무리 훈련이 내년 시즌을 조약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8년도 11월에 엔드 스포츠 대표로 구입한 이내에서도 혹시 아쉽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금년을 마지막으로 찾아오면서 은퇴를 하고 3년 동안 우리 엔드 트위스 감독 포티스템 그리고 선수단 여러분 건강하게 내년 시즌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담아드리면서 제 인사에 간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번째 박사 뽑기 한번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제가 엔드 트위스 하면 화이팅 화이팅 이 자세로 할게요 자 엔드 트위스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 마무리 촬영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